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먼저 올 한해 지속되는 코로나 속에서도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주시고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 방역에 함께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목포시민들의 저력으로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해 가면서 올 한해 목포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는 너무나 보람있고 알찬 한 해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1년은 우리 목포의 경쟁력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껏 끌어올린 대단히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이 문을 열었고 지난해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 도시에 이어서 올해 문화도시 결실까지 맺게 된 우리 목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관광 도시로 위상을 세웠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의 문학박람회 개최, 목포해상 W쇼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관광 상품을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도시의 매력과 품격을 한층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준비에도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산식품산업,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3대 미래전략산업도 역동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포 경제의 실질적이고도 놀라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목포는 2022년 이민년 새해에도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더욱 경고히 다져가면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하나 쌓아올린 안정된 기반 이외에 앞으로도 더 큰 번영과 희망이 함께하는 그런 목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시기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